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고양시가 시간제 공공일자리, 희망알바 6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대상은 코로나로 인한 실직, 폐업 경험자와 휴업자, 무급휴직자 등 최소한의 생계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상 고양시민입니다. 모집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선발 인원은 2,550명입니다. 주요 사업은 하천 정화와 꽃길 조성, 공공시설 방영 및 업무 지원, 무단투기 감시와 우수관 청소 등입니다. 대상자는 다음 달 15일부터 업무에 따라 2개월에서 4개월간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.